자, 튀기듯이 할 거니까, 튀기듯이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아, 땡겨. 쉬라는 그것 때문에. 튀김. 튀기라는 그것 때문에. 튀김. 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아, 1등이네, 1등이다. 위생은 위생 100점. 좀 튀겨야 되니까. 좀 튀겨야 되니까. 야, 그런 거예요. 여기 다 들고 있는데. 이거 다 들고 있었대요. 튀겨야 되니까. 튀겨야 되니까. 이거 들고. 지금. 좀 튀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서 튀겨야 되니까. 조금 넣어보고. 야, 이러니까. 구석이 푸는 거 다 망하지. 이 씨. 아, 이거 죽을 텐데. 야, 개그맨. 그거를 왜 그래가지고 훌륭한 느낌. 좀 진행 좀 할게요. 드릴게요. 제발, 그만해. 아, 진짜. 이거를 조금 넣어보고 온도를 체크해요. 어, 이렇게 꼬집해요, 꼬집이. 네. 이럴 때 먹는 거예요. 빨리. 한 숟가락씩. 빨리. 온도 확인하고. 아, 기름이 뜨는데 저기에 옥수수가. 빨리 뜨는 이유는 뭐예요? 네? 붙여놓은 거를 전처럼 생긴 걸 다 찢어놔요. 네. 오. 그래서 약간 팝콘처럼 변해요, 팝콘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소스. 소스를 만들 거예요. 자, 메추리알.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 아, 다 삶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깨요? 아, 으깨. 왜 안 사세요? 식감이 없거든요. 그 흰자 씹는 맛. 자. 어,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일리. 오일리, 다 넣으세요. 원래는 내 큰 레스푼인데 큰. 큰 레스푼이요? 큰 레스푼. 내 큰. 자, 식초 한 큰술. 그러니까. 아, 저거 약간 그 빵에 발라먹어도 맛있겠다. 식감에. 너무 맛있게 해. 마요네즈는. 다 맛있죠, 뭐. 모든 걸 맛있게. 버터랑 마요네즈는. 에그 마요를 메추리 마요를 얹어요. 아, 비주얼이 왜 이래요? 예? 맛있어요, 먹으면. 안 먹어봤잖아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끝! 오케이! 저기. 장훈 오빠 앞에. 자, 그러면 장훈 오빠를 신학교로 시식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먹고 솔직하게 해줘야 돼. 아니,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럼, 그럼, 그럼. 일단은. 아니야. 진. 와. 근데 비주얼은 생선가스 같다.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이게 첫번째예요.